고3 첫 모의고사 또 세진은 아직 완강이 오늘 됐죠 오늘 온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범인데 이게 아직 한 60% 어떤 학생은 뭐 50% 정도 요렇게 이제 들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실력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꼭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벌써 이제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뭐 한지 15점이다 한지 30점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또 이제 옮기고 싶어 하거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사탐의 난민으로 전락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스탑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완강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해 가능한 한 빨리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누구 도움 없이 한 번만 딱 한 바퀴 돌리잖아 사탐이 완전히 개안한다고 눈이 확 띄어져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어떤 과목도 다 어려워요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보니까 국어도 되게 어려웠다 그러고 한지 세지도 쉽진 않았어요 오케이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원점수 자체도 아마 낮을 테고 아직 뭐 이제 재수생들이 참여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야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아마 원점수 상에서는 조금 위축이 돼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은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요 내가 쉬우면 남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 생각되면 더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어렵다 생각된다 어렵다 생각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이제 선생님이야 당연히 해설 강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못 알아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뭐 개념 때 다 다뤘던 부분이죠 다루지 않더라도 녹차 바로 여수위의 순천 광양 보성 시죠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슬러시티 비빔밥은 한제 안에도 알잖아 비빔밥은 전주죠 새로 오신 김전무죠 김제 전주무주 자 굴비도 역시 한제 안에도 알잖아 원전도 있고요 영광 울진 원전 있는데 영광 울진 보경 울부 보왕 빼고 영광이죠 영광 요 밑에가 한평 요 밑에가 무 뭐죠 무 아니죠 여기가 무주고 우리 전라 무한하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가 목포죠 어떤 철도 종점 호남선 철도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 지리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읽는다 모르면 패스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이 어 나 분명히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안 배운 것 같은 게 있었어요 한 두 개 정도 근데 그거 몰라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청이나 평가원 시험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우리 너무 많이 했던 전기의 지리서 후기의 지리서죠 자 읽어보니까 가는 벌써 이거 봐 가가 누군지 맞춘 학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다 합니다마는 평란도 어? 평란도? 어?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그 예성강 하구 아라비아 상인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그쵸? 모하메드가 나를 희롱했다 거기잖아요 그쵸? 쌍화점 평란도 그럼 어디야 서울과도 그리 멀지 않아요 고려 태조 때 왕건이죠 왕건이 철원에서 송악산 어? 송도 3절? 뭐 이런 거 있잖아 황진이 송악산 뭐 있잖아 그치? 그럼 여기가 개성이야 몰라도 돼 지금 한번 불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가보니까 읽어보죠 읽어보니까 일단 우리 마을의 히스토리라는 얘기고 이건 우리 마을의 산과들이니까 요렇게 어떤 팩트를 나열하는 걸 뭐라 그래 백과 사전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현대식 문장처럼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 이렇게 써놓은 걸 뭐라 그래 따라해봐 설명식 요거는 백과 사전식 그럼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개성의 딥이죠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만들어야 돼 국가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차지한 나라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이게 통치 목적이잖아 그래서 통치 전기는 통치 후기는 양난을 겪은 이후로 야 성리학 중심의 사회 이제 지긋지긋해 그거 뭐 주기론 줄이론 관념론이잖아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 내가 이게 부동산 가이드예요 택리지가 어디 집지면 좋은가 근데 그거 저기 뭐야 지리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택리지 때문에 당시에 부동산으로 땅값 집값이 막 올라갔었다고 이게 더 시기가 이게 더 늦은 거고 이른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건 DB야 DB가 뭐야 데이터베이스야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소 몇 마리 말 몇 마리 뭐 이런 것에 어떻게 주관이 개입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장을 읽어보면은 땅이 척박하고 주민이 가난해 살만한 곳이 적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것도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하면 꼭 뭐 완전 100%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예에 비해서는 주관적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개념 때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 시작 강화고창화순 서울수원 합천경주 안동 광주 공주부여 익산 앤드 평양 남포 개성에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4번 모르면 패스 개성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많이 했잖아 자 이게 뭐야 땅이 척박하다 비옥하지 않다 가거지 조건 4개 시작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으뜸은 지리 지리가 뭐지 풍수리적 명당이어야 해 그 다음은 생리 생리가 뭐야 으뜸은 비옥한 땅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한 강경 등 하항 이건 지금 비옥하지 않다 먹고 살만하지 않다 삶의 이로움이 되지 않는다 생리죠 산수는 뭘 쫓는 거라 그랬어 릴렉스 휴식할 만한 곳이 우리 집에서 가까우냐 좋은 집이란 휴식할 곳이 있어야 되겠다 휴식 휴식이라 하잖아 휴식 개념서를 옆에 딱 두고서 이렇게 찾으면서 들으세요 도움이 됩니다